목부터 발끝까지 씻으시는데 쭉 짜서 문질러서 헹궈주면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진하죠? 진하죠? 이게 호두껍질 알갱이가 고소하게 빼곡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공수해왔어요. 부드럽게 둥글게 잘 깎여있고 문지를 때 거칠지가 않은데 부드럽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력인 거예요. 맞습니다. 14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허받은 저온곡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갱이가 겉돌지 않고 찰싹 밀착되는 이런 느낌. 풍성한 알갱이로 문지르기 때문에 굳이 때 타올 필요 없이 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뽀송뽀송 피부관리, 피부결관리를 너무나도 시원하게 해줘요. 따뜻한 물에 하시든 미지근한 물에 하시든 차가운 물에 하시든 물 온도 상관없고 불리지 않으셔도 그냥 집에서 샤워하실 때 이거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편들도 특히 남자분들은 간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후딱. 밥도 그냥 물에 말아서 아니면 국에 말아서 후딱 마시는 거예요. 이생이가 후딱후딱 하는 걸 좋아해. 풀루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충 했는데도 뭔가 관리받은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벌써 계절이 바뀌니까 씻고 나면 읍조인다 건조하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풀로로 씻고 나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건조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번 시즌은 로션 따로 안 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시즌보다 훨씬 촉촉해져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보이시죠?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지만 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탄력감이라든지 윤기가 올라오면서 안쪽으로 수분감 충전됐어요. 이러한 영양분 충전됐어요 하는 증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얄 캐비어 플루는 좀 다르다? 지금까지 써왔던 플루 스크럽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써보셨던 분들도 워낙 만족도가 높았지만 사실은 최신상이 되면서 가격은 좀 더 비싸졌어요. 오늘 저희는 특별한 조건으로 가격까지 알뜰하게 선물해 드리겠지만 사실 나가셨을 때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혹은 뭐 강남의 스파 이런 데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사셨을 때 가격은 한 개만 해도 2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셔서 하나하나 써보시다가 아유 그냥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 번에 사야지 하신다면 홈앤쇼핑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지금 8개까지 만나보시고 한 세트 5만 9천 8백 원인데 만 원만 추가하세요. 딱 만 원만 추가하시면 이거 한 개 가격도 안 되는 만 원짜리 하나 추가에 아예 완벽 더블 두 세트를 일단 확보를 하시기 때문에 16개를 2만 2천 원짜리 쫙 채워드립니다.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똑같은 그 가격이었고 똑같은 제품이에요. 만 원 추가했는데 지금 들어오신다면 한 세트가 더 가는 너무 좋은 구성이에요. 그렇죠. 또 가죠. 맞습니다. 16번까지도 너무 좋으실 텐데 대용량 하나를 더 드려요. 그래서 17번까지 대용량으로 받아보시고요. 풀로는 많이 드릴수록 좋아하시잖아요. 18, 19, 20번은 50g. 특급 호텔 어메니티에 들어가 있는 아주 고급 사양인데요. 오늘 20번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무료 체험의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이번 시즌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써보세요. 그렇죠. 이거 다 만나보시고 직접 써볼 수 있는 무료 체험은 다 드리고 심지어 선물까지 더 챙겨드리잖아요. 저도 쭉 진행을 해왔지만 저희가 이런 선물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추석 선물 특집 달 한 번 생방송입니다. EXR 브랜드의 보스턴백을 드리는데 이렇게 접이식 되죠.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사이즈 가볍고 커요. 용량이 커요.